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혼자 메시지를 하지 않고,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분씩 나와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5분씩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망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망했어요. 우리 집안 교회 다니면서 망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망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제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그런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원 받은 자에게는 너무 놀라운 축복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을 넘어서 전세계에 살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Nikolov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있다고 믿고 여러분들한테 이 선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nosotros deseamos darles este regalo pensando 이들 중에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노님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전세계를 같이 전세계 살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들만 메시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는 넘어갔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합니다. 이분들이 짧게 전하는 그 메시지에 여러분들 귀중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덟 명이 나올 겁니다. 먼저 한 자매가 나와서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수는 그리스도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짧게 요약을 하고 나머지는 구원받은 자의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릴 겁니다. 혹시 말을 못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심을 여러분 받으시고 동일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먼저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세계적인 메시지를 방금 마리오 렌인 목사님을 통해서 받으셨는데 절대 복잡하지도 않고 하지만 너무나 완전한 답과 그 길을 받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성공, 사람 이런 걸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 하지만 거기에는 완전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유일한 한 가지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인간의 문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것인데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게 된 내용이 바로 사단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완벽한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이 완벽한 이해는 이 길은 정확한 이유는 들으셨겠지만 사단의 문제를 해결한 왕 죄의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한 선지자 그것을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분이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정확한 경우도 없기 때문에 저를 다음으로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실 텐데요.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까 창조얼리 들으셨죠. 휘발유 차들은 휘발유를 타고 넣어야지만 작동이 되고 이 나라 왔더니 저희 나라는 220볼트를 쓰는데 110볼트를 쓰더라고요. 그 플러그에 맞는 전원을 꽂아야지만 작동이 돼요. 하지만 세상에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성공이 그 길인 줄, 명예가 그 길인 줄,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는 메시지를 들었지만 밖으로 나가면 그 세상 속에서 혼자 남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창조된 존재인지 정체성을 늘 잃지 않으시고 그 유일한 해결책 대신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고 그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속지 않고 그 세상을 살리는 자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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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온 윤익분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창세기 1장 27-28절ket을 보시겠습니다. вс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부터 지은 받았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행복하고 나무가 흙에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원래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행복하게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el poder comunicarnos con Dios, el poder entendernos con Dios es la mayor felicidad.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사단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남으로 죄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리는 인생을 도둑질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Y desde este punto, nosotros hemos vivido una vida que ha sido hurtada, matada y destruida. 이사야 1장 20, 이사야 1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얼마나 사단에게 당했는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얼마나 놓쳤는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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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1 아멘 하나님 떠나서 황폐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은 흔적뿐이고 고통스러운데 그 맞으면서도 맞은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영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 안에 지금은 성령으로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vamos a ver Juan capítulo 10, versículo 10 nos dice el ladrón no viene sino para abortar, matar y destruir yo he venido para que tengan vida y para que la tengan en abundancia 하나님 떠나서 죄로 인해서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두둑질당했으나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어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y nosotros aunque hemos sido robados de nuestra vida gracias a que estamos separados de Dios gracias al pecado y gracias a Satan 예수 nos da la vida y nos dará en abundancia 이제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어서 여러분을 구하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십니다 y ese Jesús está dentro de ustedes con el Espíritu Santo y no los abandona como huérfanos sino que está con ustedes 고름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vamos a ver Primera de Conintios 3, 16 nos dice ¿no sabéis que sois templo de Dios y que el Espíritu de Dios muere en vosotros?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어서 영원히 구하고 계시고 다시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el Espíritu Santo de Dios muere en ustedes y no se irá 제가 짧은 시간에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yo les estoy explicando en este breve momento a través de la Biblia porque nosotros debemos de conocer nuestra identidad a través de la Biblia vamos a ver en Juan 14, 26 a 27 cómo es que nos guía el Espíritu Santo nos dice 성령으로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el Espíritu Santo está como Consolador dentro de ustedes para siempre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y todo el problema de esta tierra es uno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물질 문제 육신 문제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tenemos muchos problemas tenemos el problema de la familia tenemos el problema del esposo tenemos el problema de los hijos el problema de la enfermedad el problema de la enfermedad no sanable y muchos otros problemas sin embargo el problema de todos la solución de todos los problemas es uno es Jesucristo y Jesús está obrando como el Cristo dentro de ustedes con el Espíritu Santo lo hace ahora lo hace eternamente y lo hace perfectamente que Jesús C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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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los hijos de todos los hijos en el todo el mundo se trata de todos crecer y Él está obrando en nosotros y Él nos enseña todas las cosas nos recuerda todas las cosas que Él nos ha dicho y Él obra entre nosotros nosotros no debemos olvidar nuestra identidad que somos el templo del Espíritu Santo que somos hijos de Dios esto no es algo que yo digo eso es lo que nos dice Dios en la Biblia ya que el Espíritu Santo nos está enseñando todas las cosas nos está recordando todo ahora debemos de recibir la guía del Espíritu de la palabra debemos de seguir la palabra y verdaderamente el Espíritu Santo está dentro de nosotros y debemos de tener seguridad de que somos hijos de Dios así y ya que el Espíritu Santo está dentro de nosotros espero que puedan ser guiados por el Espíritu Santo dentro de todo el problema espero que no se olviden que el Espíritu Santo está dentro de ustedes vamos a orar Dios Padre te agradecemos te agradecemos porque el Espíritu Santo mora dentro de nosotros oramos en el nombre de nuestro Señor Jesucristo Amén Amén Mucho gusto Soy 장기chan quien viene de Corea no sabía que tenía que dar el mensaje y por eso me vestía así por favor comprenda mi situación por favor abra las puertas de su corazón y me gustaría que pudieran recibirlo con gozo a través del mensaje que Jesús Jesús es el Cristo y escuchamos esta palabra si lo resumimos brevemente 창세기 3장 문제로 a través del problema de Génesis 3 si el hombre se aleja de Dios 많은 문제로 고통 당하다 sufre por muchos problemas y muere por eso si nos encontramos con Dios todos los problemas terminan todos los problemas y nosotros habíamos hecho la oración de aceptación hace poco y ahora el Espíritu Santo mora dentro de nosotros y terminaron todos los problemas ahora como debemos de vivir nuestra fe y digamos porque terminaron todos los problemas acaso vivimos como nosotros queremos el Espíritu nos dice que nos guía cuando nosotros venimos a Nicaragua 오늘 새벽에도 y nosotros habíamos llegado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y oramos en la madrugada Nicaragua y deseamos que ocurra la evangelización de Nicaragua y yo creo que ese es el deseo de Dios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y nosotros lo oramos con un corazón ferviente y Nicaragua y también en esta Nicaragua que de verdad Jesús es el Cristo que solo este evangelio y Nicaragua que salva a Nicaragua que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 que 중심으로 24시간 기도 y nosotros oramos las 24 horas con este corazón y nosotros ahora estamos en el campo de misiones 그런 초점 y con este enfoque y con este corazón que Cristo y con el corazón de que el deseo de Dios es la evangelización mundial mientras oramos y cuando nosotros oramos así nosotros sentimos que nos guía el Espíritu Santo vamos a buscar un versículo bíblico Juan 14 16-17 los versículos 16 y 17 yo rogaré al Padre y os dará otro Consolador para que esté con vosotros para siempre el Espíritu de verdad al cual el mundo no puede recibir porque no le ve ni le conozco pero vosotros le conocéis porque morra con vosotros y estará nosotros y también Juan 14 26-27 más el Consolador del Espíritu Santo quien el Padre enviará en mi nombre Él os enseñará todas las cosas y os recordará todo lo que yo os he dicho la paz os dejo y mi paz os doy yo nos la doy como el mundo la da no se tuve el corazón ni tenga miedo nos dice que Él nos enseñará todas las cosas y nos recordará todo lo que nos ha dicho y también vamos a ver el versículo 13 vamos a ver Juan 16-13 nos dice pero cuando venga el Espíritu de verdad Él os guiará a toda la verdad porque no hablará por su propia cuenta sino que hablará todo lo que oiere y osará saber las cosas que habrán de venir nos dice que Él nos guiará a toda la verdad cuando venga el Espíritu de verdad entonces cuando somos salvos ya termina todo de verdad debemos de plantar en nuestro corazón quien es Cristo y de verdad en este interés más grande de Dios que es el salvar las vidas y hacer la evangelización mundial si ustedes se alinean a eso entonces el Espíritu Santo los guiará me gustaría que pudieran recibir la guía del Espíritu Santo y que vivieran una vida de fe feliz de esta manera muchas gracias gracias y de las siete bendiciones de salvo yo les quiero explicar lo que es la respuesta a la oración es algo muy simple 먼저 성경 9절 primero 찾아 보시는데요 vamos a ver el versículo que se encuentra en Juan 14 14 si algo pidieres en mi nombre yo lo haré 15 7 y también vamos a ver el versículo 7 del capítulo 15 si permanecieras en mi y mis palabras permanecen en vosotros pedir todo lo que queréis y os será hecho 16 24 y Juan 16 24 hasta ahora nada habéis pedido en mi nombre pedir y recibiréis para que vuestro voto sea cumplido nosotros hemos creído en Jesús como el Cristo y lo hemos aceptado y nosotros somos ahora hijos de Dios 그러면 우리는 예수 que 이름 y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por eso nosotros debemos orar con la autoridad del nombre de Jesús personalmente pienso que la oración es alinearse a la misma dirección que Dios desea les podemos decir que la respuesta a la oración viene en tres cosas 먼저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primero Él nos responde de inmediato y yo pienso que esta respuesta de inmediato viene cuando nosotros estamos alineados a la misma dirección que Dios y y y y pienso que Dios nos responde a cosas mejores de las que nosotros debimos y y y y pienso que hay respuestas de la oración que nos da cuando es el tiempo que todavía no es el tiempo y que nos la dará después sin embargo lo más seguro es que cuando nosotros tenemos la fe en creer que Jesús es el Cristo y que con este nombre tiene autoridad entonces nosotros podemos recibir una respuesta segura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세계분 방향 맞추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me gustaría que verdaderamente se pudieran alinear a la dirección de Dios y a la dirección de la evangelización mundial 그러면 응답 하실 것 입니다 si es así Dios le responderá 네 이것이 기도 응답 의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조성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권세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인데요. 앞서서 레닌 목사님께서 인생의 문제가 세 가지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런데 그 죄를 짓게 된 이유가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사단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단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사단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새까만 춤치 병정 같은 거를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귀신이라고 하면 새하얀 소복을 입은 머리 긴 여자를 생각을 합니다. 니카라가라에서는 사단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단은 새까만 옷을 입은 그런,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Sin embargo, yo supe que 사단은 no es un ser vestido de negro, como yo lo pensaba. Vamos a ver 2 Corintios 11, 14. 그래서 사단이 천사로도 변장을 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Nos dice que 사단아 se disfraza como un ángel de luz. 그렇다면 도대체 저희는 사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Entonces, ¿cómo nosotros debemos de pensar acerca de 사단아? 고린도우서 4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Vamos a ver 2 Corintios 4, 4. 고린도우서 4장 4절입니다.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Nos dice que 사단아 sigue al entendimiento de los incrédulos para que no le resplandezca la luz del evangelio de la gloria de Cristo.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Yo en mi vida no he visto ni a un fantasma ni a un demonio. 그렇다고 저희 집이 쫄딱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Y tampoco mi casa fracasó repentinamente. 한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Naci en una familia normal en Corea y solo iba a la escuela. 친구들도 있었고 배고파 적도 없었습니다. Tenía amigos y no había veces que había pasado hambre.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Y vivía así pero mi corazón no era feliz. 아무 이유가 없었는데. No tenía ninguna razón. 그래서 어느 날 중학교 때 아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Y por eso un día en la escuela media yo pensé tengo que morir. O ¿y? 왜 그랬냐고 했을 때 이유를 댈 수가 없었어요. Y si me preguntaban por qué yo pensaba así yo no sabía por qué.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나서 저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을 때 이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Después de entender el evangelio yo supe de donde viene ese problema. Ah, 사단이 나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에 나를 죽게 만들려고 했구나. Con que Satanás deseaba hacerme morir a través de esas cosas. 그렇게 저는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요.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정말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도 되게 많이 주고 잘생긴 남자도 많고 학교도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풍부한데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불행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못해서 시험을 망치기도 합니다. 다 각자의 이유 때문에 굉장히 불행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봤던 것은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이 오직 한 가지만 모르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살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열심히 일하느라 자기 인생을 한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느라 딱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방금 같이 읽었던 고린도 우서 4장 사절처럼 그리스도만 모르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국에 가게 되었어요. 중국은 미국보다는 아직 좀 덜 못 사는 나라입니다.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굉장히 못 삽니다. 거기서 사단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전략은 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모르게 합니다. 한 동네에 갔는데 그곳에는 태어나면 무조건 불교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에 가려면 스님이 되어야지만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지역을 장악한 사단의 한 가지 전략입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시고 또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사실은 저는 계속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질문했죠. 나는 왜 예수님 믿었는데도 이 문제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을까. 사단의 전략이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거였다면 또 사단의 또 다른 신자를 향한 전략은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걸 가졌는데 나의 이 문제에 또는 나의 이 성공에 너무 집중하느라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줘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엄청난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능력과 권세는 다릅니다. 그 권세와 권세는 다릅니다. 제가 길에 나가서 차를 달릴 때 멈추면 아무도 멈추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경찰이 돼서 경찰복을 입고 경찰 막대기를 놓고 차를 멈추면 그 차가 멈추게 됩니다. 내가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고 힘이 세서 차를 멈춘 게 아니라 경찰 복이라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신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성경 9절 두 개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1서 3장 8절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야고보소 4장 7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Santiago 4, 7 nos dice someteos pues a Dios resistive al diablo y huirá de vosotros resistive al diablo y huirá de vosotros entonces digamos si hay un charlatán aquí o un estafador y me intenta estafar y si yo sé que esa persona es una estafadora yo no voy a caer en su trampa y es lo mismo ustedes saben quién es Satanás y ustedes saben cuál es la estrategia de Satanás y también ustedes tienen la potestad de poder vencer a Satanás por eso ustedes deben de luchar la batalla que no tiene más opción que ganar que esto que esto hola hola 저는 천사 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예수가 그리스도 라는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천사 파송에 대해 얘기하기에 앞서 y antes de hablar de la movilización de los ángeles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si nosotros si nosotros vemos en hechos 1.8 antes de que jesús ascendiera el cielo él dice que si ustedes reciben el espíritu santo se dice sigos hasta lo último en la tierra 사도행전 9장 15절 가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태칸 나의 그릇이다 라고 바울에게 얘기하셨습니다 y tambien nos dice en hechos 9 15 que ustedes son instrumento escogido para poder transmitir este mensaje a todas las personas nosotros venimos a Nicaragua porque queremos compartir en todo el mundo este evangelio y tambien a través de la Biblia nos dice que nosotros somos su instrumento escogido 저는 그 메시지를 받고 제가 너무 무능력 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전세계 전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 했었습니다 al escuchar este mensaje yo como no tenía poder dudaba será que yo puedo compartir este mensaje a todo el mundo vamos a ver Hebreos 11 7 nos dice que no son todos espíritus ministradores enviados para servicio a favor de los que serán herederos de la salvación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에게 성기라고 보내주신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nos dice que todos los ángeles son espíritus enviados para aquellos que son salvos 하나님 은 우리에게 세계부금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Dios nos dio el pacto de la angelización mundial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렇게 도와주는 천사 까지 보내주셨습니다 pero sin importar como estemos nosotros Él nos envía ángeles para ayudarnos 1 1 7 si miramos Hebreos 1 7 nos dice ciertamente de los ángeles dice el que hace a sus ángeles espíritus y a sus ministros llama de fuego nos dice a sus ángeles espíritus y a sus ministros llama de fuego y aunque nosotros no tenemos poder así como un pequeño cigarrillo puede empezar un fuego forestal nosotros cuando vamos a un lugar de verdad Dios envía ángeles que Él utilizará como los espíritus como llamas de fuego para esta obra Dios no nos dio el pacto y nos dijo a ver la evangelización mundial tú sino de verdad nos preparó todo nos preparó todas las condiciones para que esto fuera posible vamos a ver Apocalipsis 8 4 nos dice y de la mano del ángel subió la presencia de Dios el humo del incienso con las oraciones de los santos nos dice que la mano del ángel subió las oraciones de nosotros Dios permitió que nosotros pudiéramos serse Dios por los ángeles y que estos ángeles pudieran de verdad ayudarnos espero que recuerden esta verdad y que utilicen a los ángeles para que nos van a ayudar muchas gracias aplau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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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